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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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풀의 명절 리밹 끝시간 자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하루는 또 마무리 하네요 그쵸? 자 일단 세이브 해놓자 세이브 해놓고요 자 자 다음날 자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 아내에 대한 기억 얘기하죠 근데 어 근데 사라가 뭐 자기도 기억이 없는데 이게 뭐지 얘는 그냥 튕기는 건가 어 아이고 농담도 잘하여 아유 야 너 그 농담이라고 부르는 거 보자 더 봐 이거 잘못이야 예 농담이야 라고 얘기하죠 예 이거는 이것도 오역입니다 어쨌든 그 하렌즈 택틱스라는 게 이거 조개 작품을 봐도 전혀 이게 엉망이었어요 지금도 엉망이지 다시 생각해보면 그치 어휴 라는 말까지 자 이거 이것도 잘못이에요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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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뭐 다른 일 하시고 뭐 하다보니까? 나 어쨌든 이것도 잘못됐다 어쨌든인데 하여간 뭐야 기억이 없다는 일부분이 있다고? 기억이 없는게? 아타이수의 집이 주짓시의 가계이다 그랬다 응 그렇지? 아까 그 애를 마법 쓰는게 있으니까 그런거죠? 네 아타이수은 주짓시의 고고학자라고 했지만 아타이가 작은때 아타이가 실패인가? 그 당시 기억이 깜짝 놀랐어 어허 무슨 실험을 했는데 실패할 거니만 그게 기억이 없다 어떠한 실험인지 모르고 자 일단 분위기가 좀 그래야 할까 그래 그래 일단은 분위기 바꿔야지 자 어찌 어떤 거네요 자 13일째 어 최후의 휴일이라 어 자 세이브하기 전에 일단은 또 재정비가 좀 필요하죠 재정비 재정비 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보자고 어 일단 유닛 일람도 좀 보고요 예 음 어 어 잠깐만 저기 역시 핫식스가 필요해 나는 핫식스가 아 그래서 나왔다 플란베르크 어 아 그레이트 소드 일단 리스트 소드 할 바 일단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지금 사라도 지금 방어력이 좀 많이 딸리긴 했거든 어 구도복만으로는 지금 일단은 사라 것 좀 봐야겠어요 어 그래 내가 이거 피드백이 하지도 않을거죠 제가 용의 도복 하나 해가지고 어 어 사라질 때 삭 사서 어 장비해줘 아 아무래도 좀 딸린 거는 좀 그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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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Ul 고민etten 아 고민될네 어 일단은 카린꺼볼까요 고민됐네요. 일단은 카린 꺼볼까요? 카린. 카린은 달인의 옷을 찌고 사지지 그치? 화양의 로봇자리 하나 해가가지고 또 못필까? 그래야겠다. 일단은요. 방어구 위주라고 합니다. 지난 발은 무기 위주였잖아요. 이번에는 방어구 위주라고 해가지고 방어력을 좀 높여야겠다. 그래야겠다. 파티드레스. 레지씨. 레지씨도 무기가 좀 딸리게 하이인데. 레지씨 무기만을 좀 볼까? 우주가 23에 민첩성 마이너스 5. 그러면은. 아 근데 이거 기명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. 제꺼에다가 방어구만 열어야겠다. 공갑. 레지씨가 다 생각하나구요. 그러면은. 아 나한테 아리랑. 레지씨한테만. 레지씨한테. 일단은 투자는 여기까지에요. 어차피 끝났습니다. 끝났고. 일단 이거 판매. 레지씨. 어 내가 뭐 실수했나? 어 아니구나. 내가 가끔 가다가 좀. 뭔가 실수한거 아닌가 지금.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어차피 여기까지. 어차피 이렇게 해주고. 그 다음에 어차피 자파상점에서 뭔가 살거 있나? 어 근데 별로 살것이 없으면은 그냥 놔둬도 되거든. 이라쌤이마세. 음. 아 뭐 상관없겠다 그쵸. 어차피 어. 어차피 어. 어차피 어. 아 근데 근데 어. 모드칸을 몇개 좀 사줘야겠다 그쵸. 모드칸을. 아 근데 500이니까 조금. 조금. 2개종류인데 그냥. 하나만 살고 막혀요. 어. 됐고. 아. 자. 어. 자. 어. 자 그 다음에 일단 세이브해놓자. 세이브. 어. 이제 길드 들어가봐야죠 길드. 자. 어. 하여. 어. 아. 아 심각한 얘기나오겠죠. 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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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아. 카린 찬구. 아. 아하. 아하. 아하 이게 무슨말인자 알죠? 해야. 해적속탕 하자 이거야 그치 해적속탕. 아. 오 그렇죠. 그렇죠? 해적소탕? 하하! 오오! 핵 거다 이거지? 비키는거! 저것을 뼈길 leads어! 안보다 우리는! 아마 으어어어! 이럴 때 백도갈 씨가 고생해줘구만? 당신이 비키가 되겠다고? 어허 오늘만큼이 휴가다 이 오마어 자 어쨌든 즐기라 이거죠 천천히 아래 아 에이 아 네 자 이제 형 해변으로 가야 되니까 TV 이러고 아 아 아 아 이렇게요 놀고 있는 모습 와 근데 이거는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 일러스트가 좀 어설프긴 하다 그치? 좀 어설픈 구성이 좀 있긴 하네요 근데 이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이에요 이게 90년대 일러스트를 위해서 케그 일러스트를 보면요 고퀄리티 거든 상당히 상당히 고퀄리티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다시 보면은 고퀄리티 거든 상당히 흠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일러만 쫙 봐주고 자 그런데 어라? 자 왜그럴까 자 어찌했다가 이제 세이브를 한 번 더 하고요 자 어쨌든 길게 갑시다 자 죽지만 말아달라 이거지 지금 티티 밤은 옛날에 그 원대만 해도 그냥 바람둥이 그렇게 있으셨잖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의 티티는 뭐랄까 한여자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? 그런 느낌이야 뭔가 이상하다 느낌도 있네 뭔가 이상하다 느낌도 있네 자 그런데 뭐 이거지? 저 이거 자 무슨일까? 마사카 어? 자 무슨일까? 어 저 글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일부가 좀 잘못됐다 이거? 어 어 어 어 어쨌든 이따 뭐 갑자기 티티가 나갔어요 왜그럴까 자 자 무슨일까 음 음 뭔가 지금 보는데 어 뭔가 걸리는 게 있지 아까 티티도 그렇고 그렇지 뭔가 있어 뭘까 잠깐만 아 설마 맞다 밤만 되면 이게 등대가 비춰줘야 이게 꺼졌다는 거지 등대가 꺼졌다는 의미죠 그렇지 등대에 불빛이 없었어 라고 하죠 자 가봅시다 아하 몬스터들이 몬스터들이요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어째서 몬스터들이 이것도 잘못됐지요 자 어째서 몬스터들이 이것도 잘못됐지요 지금 수가 많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위험하거든 어 어쨌건 일단은 어그로 끄는 차원에서 일단은 옆으로 빠지죠 옆으로 빠지로 전략을 취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일단 옆으로 빠지를 빠지를 조금 해주고 자 룰루도 일단은 자 룰루도 일단은 어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설마 일단 히트블레이드 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사라도 좀 앞으로 가야겠는데 지금 어 거리가 약간 약간 안 되는구나 어 아까 그 그 그 어 캐릭터 중에서도요 그 뭐야 그 어 그 이동할 칼이 부족한 경우가 좀 있거든 어 그런 경우 있다면서 이거 짜증나요 어 일단 매직실드도 걸어주고 어 아 레디씨도 뭐 좀 하자 어 참 비타멜 레디씨도 어 뭐라도 좀 해줘야지 어 이거 룰루도 어 이렇게 해서 엄마 도와줘야지 엄마 어 어쨌든 이제 옵니다 예 와요 예 어쨌든 이렇게 우는데 어 여기서 마법 걸 잉? 마법 안 건다고? 이거 이러면은 내가 좀 내가 좀 어 이상한데 근데 한강 또 알려줄게요 예 여기 있었던 AI가 좀 바보인 경우도 좀 쓴다 이거는 좀 알아서요 예 AI가 좀 멍청한 구성은 좀 있는 거 같아 아까 보니까 어 게다가 그램 리디 알고 있었을 때 어 마법 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 마법 쓰기는 커녕 뭐랄까 어 역시나 멍청한 구성인데 어 그런 느낌인데 어 어쨌든 어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일단은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원래 소피아 말고 다른 걸로 그랬었군요 예 아이 이거는 어 어 잠깐만 어 요즘에도 멍청한 AI가 있어 이상할 건 없다구 그래요 어 글쎄다 모르겠다 어 어쨌든 일단 마법 걸지마 왜 그러냐면은 어 왜 그러냐면은 어 저한테 마법이 안통하는 것도 없다 어 어 아 이것도 안통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아 원래 레디쉬로 옮겼어야 그래 제가 어 어 제가 실수했어요 네 실수를 어 어쨌든 마법 걸어주고 빵 어 어 그리고 어 누루가 누루가 조금 아 조금 아 조금 아 조금 아 조금 아 어 어 터넷지 어 근데 이거 함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건 저만 그런거 아니겠죠 예 이따 빨리 어 천격전을 하자고 어 천격전 어 아하 아 풀백을 먹이는거 있고있어서 어 어 플러쉬빵 레디 어 플러쉬빵 어 풀백은 어 한명을 처리할때는 풀백은 기본이라는거 어 모르면 배우세요 어 풀백은 기본 어 모르면 뭐해 배워서 있겨 익혀서 먹으면 안 익히면 배달라 어 명식 어 장난입니다 옛날에 어 그게 생각났어 아 아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끝났어 자 그램님의 팀을 마법 걸텐데 왜 마법을 안걸리지 어 제가 알거든요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법을 안걸면 이거는 좀 뭔가가 좀 있어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멍청 멍청이 있어 어 어 일단 미스 났다 아마 슬립을 걸다가 어 말았던거 같아요 예로우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아 어 어쨌든 어 어 아니 아무리 그래그래 일단 뭐 처음은 그렇다 치자 뭐 아 아니 아쉬웠다 이거 어 어 어 아 하지마 이 풀병 앞에서는 어 다 먹겠다 너는 어 어 아 아 맞아 어 이제 입 담그고 있더라고 짜증나게 하고 아 아 아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해요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어 어 어 어 어 어쨌든 아 이거 마법 걸어도 이 정도 뿐이야 뭐야 아 그만큼 이거 레벨이 딸린다 라기보다는 좀 마법력이 좀 딸린다 느낌 어 그 느낌이네 어 어쨌든 걸어도 지금 소용도 없을 거야 지금 어 아하이 완전 아쉬웠네 이거 어 그냥 어 일반 구경 한게 나왔을 수도 모르겠다 그 그래도 이거는 50일이라서 그나마 다 이래 아 회복시켜주고 아 진짜 풀뱅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지금 우리 어 이건 클리다 이건 클리야 어 어쨌든 멍청한 AI들 움직이고 있죠잉 어 알았어 그렇게나 나온다 이거지 일단 리커버리 했다 어 어 그리고 이쪽 힐 해주고 어 나도 힐 없냐 하 하 하 하 아 좋아 그러면은 자 뒤에서 누려주어 이쪽도 크리티커 없는 거 아니야 어 자 21로 올랐고요 예 아 어 R이 가가지고 어 자 더블 이펙트 어 힐 해주고 어 어 어 어 어 리치가 했지 예 리치가 리치가 이거 창 길거든요 됐다 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루루는 어 어 스톤 스톤에 쩔 스톤에 쩔 뭐라도 해줘야죠 그리고 어 어 이따 마법이 안 통하니까 이따 장범을 해도 뭐라고 할까 어 어 별로 데미지가 아니 그래도 나오긴 하네 그래서 어 어 어 그래서 뭐 부족한 거 좀 있네 그래서 어 그리고 어 아 칼이 빼고 어 칼이 어 풀뱅은 아 역시 칼수 부족은 늘 항상 어 힘들단 말이야 어 일단은 자 프라이 풀뱅으로 끝 자 레벨 20이 올랐고요 에 아이템도 얻었습니다 저 어차피 아이템도 나중에 천천히 얻어가야겠네 응 룰로도 끝났고 이제 엘리스도 끝났고 아이템 어쨌든 멍청한 AI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슬립 걸렸기 때문에 아 그리고 빨리 빨리 올랐네 어 저 슬립 어 그 이펙트가 원하고 추억을 비교해봤을 때는 추억으로 나름 이펙트가 있어 어 어 더블 이펙트 그리고 어 한방에 크리티컬 크리티컬 어 끝 어 끝났죠? 예 오 우선은 어 브랜디 브랜디는 아시죠? 여러분들 그 어 위스키이러 어 위스키 어 위스키이러 네 네 저 어 질거는 우선은 어 이렇게 해 주고 어 한 칸 더 올릴 수 있어 올린 거 있지 그거 아까 라라바이 어 아 라라바이가 아니라 치어링 치어링 이렇게 한 칸 정도 해 줘요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어 각성제 어 그리고 지금 뭐 히트블레이드 뭐 쓸 거 없는 거 같애 어 이렇게 하겠다 일단은 지금요 에 재정비 겸 에 저기 저스트 위를 저거 노래하기 때문에 어 우선은 어 히트블레이드 뭐 이런 거 해 주면서 일단은 정체를 올리면서 하죠 게다가 또 그 뭐야 소피아가 아까 이동칸수 보셨던 분들은 아쉽거에요 예 상당히 어 어 일단은 어 어 어 어 어 근데 우루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티티의 역할을 기르겨서 그러지 그 많아가지고 너무 소비가 좀 심해 네 어쨌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 소피아 보세요 이동칸수가 어 이렇게 넓어요 예 그만큼 어 어 어느 정도의 그 어 그 뭐랄까 어 뭐라고 해야지 어 커리어가 있다는 느낌 어 그 왜 그 일본어 영어방식으로 커리어우먼이라는게 있잖아요 커리어우먼 어 요즘은 잘 안 요즘은 제가 잘 안 잘 안 쓰지만 이렇게 해주고 또 오 오 어 오 이번엔 알한테 소오매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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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프로텍션 프로텍션은 진짜 신경 써야겠다 웬만하면 마법이 떨어지다 싶으면 그때는 그냥 웬만하면 자제를 좀 해야겠어 진짜 그래하고 일단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 왜 이러지 아까 아침에 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광고 많이 넣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지금 AI가 멍청이 한 거야 지금 멍청이 AI들 일단 얻었고 레지스트리 그리고 히메열매 얻었고 얻었고 히메열매 히메열매 아래 저게 이제 손대지 말고 아 이거.. 오.. 어.. 8이에요 아.. 피트블레이도.. 아.. 아..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스잖아요? 어.. 이렇게 해가지고 버프 걸면 좋거든요? 네.. 자 레벨 20이 올랐고 일단 천정력 자 어쨌든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야 진짜 AI가 멈춰 한거야 근데 진짜 이렇게 눕고 봐도 와 이래도 되라나 싶다 내가 생각해 프로텍션 오 8인 여기서 히트블레이드를 아 또 칼 부족이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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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칼수도가 부족하면 울고 싶구만 일단은 개그 대박 한마디 아 근데 매주씨는 지금 아니 깼어 어 이걸 해줘야죠 정없이 올려줘야죠 자 제가 올려 네 어쨌든 내려온다 아 아 이런식으로 빨리 내려오는구만 어 자 자 어 재미 좋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어 끝! 어 아 한마디 끝냈구요 예 그리고 어 여기서 아 마법 써봤자 지금 소용 없을거 같은데 어 일단 해봐야지 어 어 어 그래도 재믹이 있군 그렇지만 불장난이 낫죠 여러분 불장난 어 불장난 해줘야지 어 자 자 이렇게 하죠 불장난 좋아하냐 불타라 불타라 불장난이요 어 아유 왠지 모르니까 그대도 하고 싶었거든 어 어 그래도 뭐 잘 어 안 되는구나 어 오케이 어라이떼 뭐 그렇다 치워잉 불장난은 뭐 그렇다 치워잉 얼어버리면 모를까 어 아 근데 얼어버리 아 어 데미지 않으실까요 뭐 데미지 싫다 오 어쨌든 발목은 묶어놨네요 내가 어 후퍼넨 아 엄리스 오 한 마리 끝냈고 어 어 어 어 어 엘리스 어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고 오케이 뭐 어차피 R은 트래커니까 상관없이 위치가 영 안좋죠 이거는 위치가 영 안좋아 어차피 게임 끝 얘는 끝났어 근데 언제 끝났지 언제 얘가 데미지 10이야 10밖에 안눌고 그냥 게임 끝났지 나중에 피드백 해봐야겠다 이거는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서 플라이스팩 레디 플랭으로 가져야겠다 근데 저거 아이템 못 넣어서 좀 이거는 놓쳐버렸으면 아쉽게 합니다 자 어차피 끝 자 어째서 몬스터가 들이닥친걸까 아 그럴 수도 있겠지요 티티가 과연 거기있을까 아 이럴 기절했어요 소피아도 티티 걱정하죠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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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쨌든 메나주무스도 왔고 자 위치가 영 안좋다니 여기들 여기 둘 위치가 영 안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주면 되니까 원래 창열기에 피어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 쉽게는 안 끝나는구나 어 맞다 길막하면 위험하죠 이런 좁은거같은게 길막했다가 끌려줘 이렇게 두부 끊어져 쉽게는 안 끝날거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따라가 홀드를 시켜놔야죠 패럴라이드로 걸어놔야죠 뭐라도 좀 해야지 어차피 안걸릴 가능성이 높죠 네 어 죄송합니다 약간 못 이겨먹고 걸렸어 못 이겨먹고 걸렸어 못 이겨먹고 걸렸어 어차피 이렇게 해주고 흠흠흠 자 여기서 마법 쓰겠지 아하 아하 그런데 미스 났고요 슬립 걸레인서드 실패 그런거 슬립 이펙트가 분홍색 회유리였던것이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 어 그런건 없죠 지금 그런건 그냥 흰색 그냥 그런데 이펙트 좋았다 자 메라즈부스 왔다 어쨌든 메라즈부스가 아 아 돌골렘도 오고 있구요 스톤골렘 아 일단은 어떻게 할까 길막이네 사이사 사이사 길막이네 그러면은 일단 홀드라도 뭐라도 지금 지금 한 명한테 오케이 일단은 일단 패럴라이즈 걸렸구요 예 이렇게 3대요 오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플레이버스트를 이쪽에 맞춰보자 오케이 그럼 2명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잉 오케이 좋았어잉 일단 데스홀이가 끝났구요 예 칼인도 레벨업했습니다 그리고 매직실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데이트 없어요 이게 나았다 자 아 어땜다 슬립 걸렸는데 리커버리에 걸거야잉 아 이쪽도 설마 슬립거우봤아니 겠지 아하잇 아잉 그래도 미스단앰네요 예 애는 마법계열 인거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이러면은 잠든 사람 확실히개요오오오오오 깨워 죽겠다 이건데 squeeze 그러지 various 세상에 위험해요 예 이ALI사에서 아 근데 지금 근데 가만있어 잠깐만 원래 때리면은 깨우게 되어있는거 아닌가 이건 좀 에반데 분명히 때리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깨우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 이건 좀 너무 에반데 정말로 힐링이라도 걸어나봐 그니까 이건 좀 에바야 아하이 사일러스라도 할거야 사일러스라도 할거야 사일러스 과연 침묵하면 전부다 침문보고 그러면 안될거같아요 지금 보여줄게요 지금 분명 그럴거야 아마 사일러스가 내가 알고 그래요 보세요 이거는 적군 아군 할거 없이 다 사일러스 해버린다 아무래도 물리국에 맞으면 이러는 모양인거 같다구요 오케이 열애있지 알았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어떡할거야 일단은 뒤로 저 노랜 노랜식으로 해야겠다 어쩔습니다 딱히 제가 생각나는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 이렇게 때려주고 그리고나서 어 플레임버스도 이렇게 해서 걸어줘야돼 어 그 다음에 어 끝났나 아 엘리스도 끝났죠 지금 일단 한 대 때리겠다 이따는 백스텝을 한 대 그나서는 어디론가 도망가겠지 통글레미지 자 메라즈부스는 힐링 걸고 있고 너는 그 리커버리 안 할거냐 자 오우 근데 마법 데미지는 그정도 꽤네요 뭐에요 아 좋아 그러면 어떡하다 뭔가 어 적정적인게 어 필요할건데 어 리커버리 좀 시켜주고 어 그래도 리커버리 광역은 아 그죠 그 표현이 근데 내구조가 대단한게 보다 마법 방어력이 좀 쎄 강하다라는게 맞는 표현일거에요 그치 음 일단 아리에 어 잠깐만 어 스티블레이드 해가지고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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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략 좋아 어 이번꺼는 이번꺼는 큰그림 그려 그래 그림이다 큰그림 큰그림은 저 아 아니 이거 봐라 아니 큰그림은 그렸다 해가지고 내 말 알아들어 먹어 어 이건 좀 외바지 아 이건 좀 외바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웨스트님 너무 심하네 인피언트 때 이제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아 아 할말을 어 전 이뤘어요 지금 일단은 패럴라이즈라도 걸죠 그래 어 뭐라도 해야지 아 아 진짜 너무했다 근데 진짜 어 아 그래도 걸렸어 당연히 어 패럴라이즈 걸렸어 이거는 승부 예 잠시나마 어 어 그거 할 수 있죠 예 소도처를 잠시만 딜레이 딜레이 할 수 있어 자 우우 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메라즈부스 일망타진이다 메라즈부스 일망타진 메라즈부스 일망타진 메라즈부스 일망타진 메라즈부스 일망타진 어 저는 옆에서 아 아 맞다 칸수가 부족하구나 아 이거는 제 실수입니다 진짜로 이거 제 실수요 네 어쨌든 메라즈부스 여기서 빠이빠이 시키자고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라고 메라즈부스 빨리 빠이빠이 시켜놔야지 그치 어 어 그리고 어 칸수 생각이다 어 그리고 그리고 어 어 이렇게 해서 크리티컵 어 컷 어 자 레벨 20이 올랐구요 예 오 어 좁은데서 이러면요 진짜 어 제일 불리한 쪽은 먼저 점령한 점령한 쪽이 아냐 어 어떻게 해서도 그거 뭐 뭐 뭐하고 다시 이제 복구시키는 쪽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애 글쎄요 뭐 이거 응 생각해보는 너 또 이렇게 힐 주고 자 또 그거 걸겠구만 하지만 미스 났구요 어 아 도망간다 자 그리고는 굴레만들 순절이 맡기려고 어 근데 아 위치까지 이리와 고 야 아 일단은 어떨까 플레임버스트 일단 쓸 수 있나 어 근데 쓴다고 해도 아 두칸까지 가능하겠다 어차피 그때 마법 안 먹힐거에요 네 제가 생각해서 아 마법 먹히게 하는구나 어 내가 레지시 어 아 그래도 광역가 있다 근데 광역가기가 좀 약간 좀 부족하죠 지금은 어 부족한 이상 어 그래도 이따 써먹고 써먹고 써먹어야지 아 일단 앞설자 아 아 아 그냥 창으로 때릴꺼 그랬나보다 어 아 끝났네 그래도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살아가가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나머지 이제 앞으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이따 매직실드 이따 걸어줘 그 다음에 이따 매직실드 이따 걸어줘 어 나 어째 매직실드 걸었는데 근데 미스타트 어 그리고 어 그리고 할대 때려주고 으윽 치료를 먼저 해주고 그러나 보네 어 그렇죠 자 어차피 끝났어야 어 끝 어 어 그리고 어 야는 앞으로 가가지고 어 정리 어 크리티컬 끝났네요 도망친 데까지 이거는 어 자 어쨌든 그래요. 한편 항구에선 어쨌든 지금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다 있거든요. 자 이러면은 소피아가 이제 기절 확정인 걸 확실한 거 아이고 힘들게 하는 거 또 있다. 어차피 이제 조만간 오는다. 한 대 때리는 것도 있고. 기절 확정인다 이거. 아니야 아깐. 아 일단 슬림 걸겠다고 지금 난리